와이즈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네 번째 키워드, 팬데믹 이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경기의 순환보다는 안정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또 우리가 갑작스럽게 재고도 늘어나고 순환을 다시 한번 이제 순환이 아니라 순환을 통해서 사실 순환도 겪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순환론이 또 나타날지 어떻게 반복이 될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언을 좀 해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결국 재고에 집중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재고? 네 순환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재고다 보니까요. 그런데 재고가 작년 중순부터는 과잉재고로 갔었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과잉재고?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그랬고. 반도체는 네 너무 아픈 얘기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적 장세가 강하게 또 작년 하반기에 왔었던 것이고요. 다만 근데 그 이후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고 조정을 위한 노력을 펼쳤거든요. 대표적으로 월마트라든지 이런 미국의 소매기업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재고를 줄여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는 재고 증가율이 다 마이너스에 이르렀어요. 소매업체들이요. 언제부터요? 빠른 기업들은 저번 분기부터 그런 기업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번 분기에 대체적으로 소매기업들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재고 증가율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물건이 덜 팔리네요.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신규 주문 덜 하고 할인 판매해서 재고 줄이고 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기업들은 적정 재고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적정 재고 이하로까지 이제는 재고 수준이 내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또 이제 과잉이죠. 과잉. 네 그러니까 또 과하게 반응을 또 재고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적은 재고만 가져가게 되면 그 뒤에 경기가 좋아질 때는 또 재고를 쌓기 위해 주문을 갑자기 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실적 장세로 들어갈 때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과거의 적정 수준의 재고 이하로 이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다시 재고를 쌓는 사이클이 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실적 장세까지는 이번에 순환론이 먹혀가지고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과연 그러면 또 그 뒤에 역금융 장세가 오고 역실적 장세가 와서 이 순환론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이어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 100년에 한 번 있는 스페인 독감하고 비견될 만한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라졌던 아주 효율적이었던 세상에서 순환론이 다시금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급의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100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순환론이 다시 오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나. 그만큼 우리 사회가 IT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적 장세가 한 번 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금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정광호 대표님도 이 책에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라가미 구니오의 순환 주기 차트. 금융 장세.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실적 장세.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내고. 근데 인플레도 많이 올라가니까 돈을 다시 조이는 역금융 장세.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늘어나서 또 역실적이 되고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고를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실적도 건져내치고 괜찮아지고. 그러면 언젠간 다시 이제 돈을 풀지 않을까. 또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 순환 주기인데 다시금 코로나19 이전으로 사이클이 없던 시기로 사이클이 사라시던 시기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역사에 반복되던 걸 넘어서는 다시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어렵죠 여러분?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크게 봤었을 때는 순환 논이라는 게 과연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다라고 하면 그 적용시키는 것이고 안 온다라고 하면 또 아주 안정적인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순환 논이 또 사라졌던 게 그 역사였었고 코로나 때는 그게 나타난 것이 또 역사의 변주였다면 이번에는 저는 또 특별한 사건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효율성은 워낙에나 과거 대비 높아져 있는 세상이니까요. 또다시 그런 재고에 아주 불협함은 안 나타나고 효율적인 세상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인 실적 장세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또 과잉 재고에서 과소 재고로 넘어갔는데 다시금 재고를 쌓으려고 할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순환 논이 최소한 먹히게 되지 않을까. 단기간에는? 네. 저는 또 과잉 재고를 또다시 쌓는 게 아니라 적정 재고 수준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14에서 19년 때처럼 그 적정 재고선을 타고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전략을 짜자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는 그 사이까지는 사실 경기 민감주들이 좋습니다. 사이클이 있을 때는? 네. 워낙에나 경기 민감하다는 것 자체가 돈을 잘 볼 때는 잘 벌고 못 볼 때는 못 번다는 건데 실적 사이클이 오면 차별화되게 잘 볼 수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만약에 다시 과거처럼 된다고 하면 그때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또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의견은 어쨌거나 간에 재고가 어느 정도 있냐를 기준으로 제가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재고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지를 체크해 나가시면서 이걸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 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도 도움을 또 드려야 되고요. 다음 키워드 보죠. 사실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이야기 대부분 글로벌은 중심이 미국이니까 미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수출하는 기업들 많았고 또 재고 관리도 되게 중요했고 그 영향도 많이 받았고 한국 증시를 위한 재현 책 뒤쪽에 그 쓴소리도 좀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항상 주식을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는 안 돼. 이런 심리를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이래 이래서 좋고 기왕 할 거면 장기 투자는 미국에서나 적절하지 한국은 장기 투자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지난번에 저희가 홍준욱 박사님하고도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이야기를 했는데 사이클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경기 민감주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넉넉고 장기 투자했다가는 그냥 골로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또 타결을 해 나가는 것이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런 점들이 좀 추가가 되면 우리 증시가 그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적어둔 것이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경기 비민감 산업을 좀 키워야 됩니다. 뭐 반도체 너무 좋죠. 그런데 이건 경기에 정말 민감하거든요.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가령 바이오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텔레콤이나 유틸리티 이런 쪽의 산업들이 경기에는 비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아주 글로벌의 경쟁력이 있는 소비재 기업들의 경우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음식료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다 하면 아무리 경기가 나빠져도 먹을 거는 최소한은 먹거든요. 필수 소비재. 네. 그런 쪽들이 우리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고 이 기업들에서 좀 차별화된 성장이 나오면 우리 증시 안정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경기 따라서 철강, 화학, 조선 심지어 반도체까지도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었는데 한 3년 좋다가 3년 또 손가락 빨다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K-콘텐츠를 보라고 K-POP 보라고 저희 미국에서도 요즘에 팬들이 포토카드 모으려고 앨범 사는데 경기 상황 안 좋아졌다고 해서 CD 안 사겠느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산업이 더 많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커지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봐가지고서는 우리가 안전판이 저는 산업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시장을 떠나가지고서 우리의 필수 과제다. 마찬가지로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가지고서 병치료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더 글로벌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증시가 선진지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진국지수. MSCI. 선진지수. 지금은 신흥지수에 포함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신흥지수에서 비중이 1등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시절. 네. 그런데 중국이 들어오면서 1등 자리를 내뒀고요. 그럼요. 이제는 2등이 문제가 아니라 인도하고 대만에도 추월해당해서 4등이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매번 보시게 되면 이 지수 재조정을 할 때마다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신흥국 지수 비중 조절이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비중에 맞춰서 사고 팔 수밖에 없으니까 비중이 쪼그라드는 대로 계속해서 한국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MSCI 신흥지수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100%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시간을 두고 이게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해당 지수에 편입이 될 때에는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아요. 몇 년을 두고 되는데 우리도 신흥지수에 처음 들어갈 때에는 5년인가 6년을 두고 들어갔거든요. 중국 계속 비중이 늘 거고 우리는 낮아지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냄비 안에 개구리 같은 존재인 거죠. 여기에 남아있으면. 그럴 바에는 선진으로 가자라는 거고 선진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지난 한 1년 정도 사이에 많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진지수에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선진에 들어가면 계산을 단순히 해보면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선진지수의 편입을 적극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볼 때에는 당장 6월에 관찰 대선국에 등재되어 있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여기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아직도 귀를 막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주행동주의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단발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계속 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1970년대는 좀 흑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박스권에서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때 많이 생겨난 게 뭐냐 하면 행동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나오고 주식시장이 장기 성장을 못하니까 그런 가지고 있는 거라도 나눠서 우리가 수익률 재고를 해보자. 배당을, 현금 배당을 늘리거나 자서주 매입 소각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우리 되어 보시게 되면 3300까지 갔던 증시가 3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그래 성장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비효율적인 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주주들하고 나누자.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여기에 제가 볼 때 쇠기를 박으려면 상법 개정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상법 개정이 되면 지금은 주주가 제대로 우리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만한 법적인 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길 가다가 얻어맞아도 어디 하소연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게 한국의 주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서 개선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저는 정책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최근에 일본 시장을 보시면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요. 일본에서도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내니까는 별다른 실적에서의 성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점은 우리가 지금 고령화를 겪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많은 그런 자산들이 국민연금이라는 미명하에 주식 시장에 묶여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률 재고가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면 국민연금이 가장 크게 일단 수혜를 잇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노후에서 자금이 고가된 시기가 늦춰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논의가 있고 올리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첫 걸음은 이사 충실 의무의 개정이라고 봅니다. 상법 개정 저희도 한번 다뤄드린 적 있습니다만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들이 회사만 대리할 게 아니라 회사와 전체 주주를 대리해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해야 된다. 그 법 개정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